이렇게 들어오고 계시군 안녕 오자마자 밥 먹어라라고 하셨어요 저 밥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뭐 시키냐 소고기 초밥 먹었어요 오랜만이에요 뭐야 19년도야? 19년도랑 머리색이 비슷하죠? 제가 그 뭐 시키냐 그 트위터로 해시태그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모아 분들이 정말 눈치 있게 질문을 막 해주고 계신데 벌써 6,067개의 질문 8,885개의 질문이 왔네요 그 중에 제일 웃겼던 거는 제가 키자마자 이런 그 댓글이 있더라고요 봄규에게 물어봐 했더니 봄규야 너 팔 물어도 돼? 약간 이런 트위터가 있었는데 좀 웃겼어요 물어보라고 했더니 정말 물려고 하는 우리 모아 또 또 질문 음 음 음 음 음 음 아 그것도 있었다 오디랑 더 친해졌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오디가요 요즘에 자기 삶에 너무 만족을 하는지 사실 대체 그 모습을 보여주질 않아요 예전에는 불 켜면 자기 혼자 막 놀다가 갑자기 막 멈추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모습을 안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오디와 아직 막 더 친해지고 막 그렇진 못했어요 저희가 막 장난으로 그 태연이가 저한테 선물해준 그 자동차 조종기 알아요? 그 람보르 자동차인데 거기 이제 좌석을 다 떼고 거기에 쿠션을 깔아가지고 오디를 태워서 산책을 나가자 어? 그럼 오디도 바깥세상 구경하고 좋지 않겠냐 했는데 수빈이 형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오디가 잘하면 진짜 들어갈 수도 있는 크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오디가 어지러워하려나? 근데 일단 오디를 그곳에 올려두고 오디가 가만히 있게 한다는 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듣는 노래 요즘에 듣는 노래는 이번에 그 태연 선배님의 그 딩고 그거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들었는데 알고 있던 곡도 많았는데 모르고 있던 되게 좋은 곡들까지도 다 이번에 알게 돼서 그 곡들도 많이 듣고 또 그냥 그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냥 그냥 틀어놓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연 선배님 노래 많이 듣고 그리고 이번에 권진아 선배님 노래 중에 그 수빈이 형이 빠진 노래가 있거든요 잘가라는 노래인데 그래서 저도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서 같이 듣고 있어요 음 음 범규가 너무 졸리고 배도 고픈데 밥을 먹을까? 아니면 잠을 잘까요? 하나만 선택해야 하면 근데 저는 배가 고프면 무조건 먹고 자는 걸 추천드려요 밥을 빨리 먹으면 되지 밥을 빨리 먹고 잠을 조금 덜 자더라도 포만감 있게 기분 좋게 잠들면 되죠 오히려 배가 너무 고프면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을 못 자거든요 뭔지 알죠? 또 그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또 그 배가 고픈 감정이 조금 사라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고 잡니다 그렇고 음 음 범규야 뭐 하는 거야? 어 이 브이라이브를 하기 위한 큰 그림? 에 트위터였죠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 오늘의 TMI는 오늘 소고기 초밥 먹을 때 콜라랑 같이 먹었어 이 TMI 질문이 정말 난감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TMI를 얘기해줘야 될지 아니면 그냥 내 일상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지 그 두 개 중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아 어제 멤버들이 야식 먹을 때 자고 있었던 거야? 아 멤버들이 야식을 먹었어요? 몰랐네 근데 아 저 요즘에 일찍 일찍 잠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리고 또 저희가 또 TMI를 하면은 또 열심히 그 저희의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죠 항상 그 뭔가 예전에 했던 곡들을 다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콘서트나 팬미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그렇게 많이 연습을 했는데도 바로바로 안 나오고 또 신기한 게 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안무 영상을 한번 보면은 다 기억이 나요 이게 참 신기해요 진짜 음 요새 빠진 음지 근데 저는 집밥이 너무 좋아요 그니까 매일마다 집밥을 먹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그게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매일 배달 음식을 먹으니까 매일 다른 걸 먹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집밥 집밥 가장 먹고 싶어요 빠진 거는 딱히 없는 거 같아요 뭔가 한 해에 정말 딱 빠져가지고 매일마다 이것만 시켜 먹고 막 그런 거는 사실 없고 막 그 배달 어플 같은 거를 켜도 배가 고파도 이것도 먹었던 거고 저것도 먹었던 거니까 답답해요 그냥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맛있고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네 그런 거 같아요 트로이 씨반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저 최근에 트로이 씨반 노래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 스트로베리 샌 시그레츠 이거 수빈 형이랑 저 둘 다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말했었는데 이 엔젤 베이비도 되게 좋아하고 트러블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노래도 좋더라고요 스피커가 안 켜지냐? 이럴 때도 방법이 있죠? 방법이 없네요 아 광고 멈춰! 제가 이곳에서 녹음을 몇 번 아니 녹음이래 요 브이앱을 몇 번 하면서 느낀 것 내가 크게 들으면 안 된다 핸드폰이 여기 있고 바로 뒤에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작게 들어도 모아 분들한텐 크게 들리네요 이 노래 요즘 좋더라고요 PS5 이번에 또 우리 태연이랑 엔진이 형이 또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곡이 나왔는데 PS5 좋아하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그 뭐시기냐 그 뭐냐 아 투두! 투두 하면서 받은 게 PS5인가요? 아마 그 플스 맞는데 한창 이제 카이랑 또 우리 수빈 형이랑 한창 그 퇴근하고 매일마다 했었죠 길게는 아니더라도 막 하고 했었는데 역시 저는 좀 재능이 있어요 멤버들이 저를 못 이기더라고요 는 아니고 재밌어요 재밌었는데 요즘엔 안 해요 아니 PS5의 그 확실한 그 노래 뜻이 뭐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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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벌써 이 해석을 다 올리셨다니깐 근데 이거 퍼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어? 응 게임이네요 이것도 그니까 나이아 플스5야 약간 이거네 음 아 멘탈 님이 앱 젠장 일 일 일 게임 중독자인 이유 이거 남자? 이거 남자 파트 아니야? 여기? 들어봐 아니 해석을 봤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좀 과몰입하게 되네 게임 중독자인 이유? 게임 중독자인 이유? 게임 중독자인 이유? 게임 중독자인 이유? Q. 이상한 게임을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 뭐라고 하는 거잖아 여기서 이상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상한 게임을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 뭐라고 하는 거잖아 2분만 더 주면은 너와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 2분 20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2시간 30분이 되고 또 그런 거거든요 으아아아 이야 이 가사가 신기하다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모아 or PS5 장난이에요 이게 질문이라고 해요 이거 지금 네? 네 최 이런 가사가 있다는 게 좀 신기해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가사가 나왔겠죠? 지금 신기록 세운다고 지금 데이트 못 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막 예전에 너튜브 같은 거 보면 막 PS 막 플스 막 부수고 게임 중독자 아들의 플스를 막 부수고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취급 아휴 마음이 아픈 노래네요 이거 정말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게임에 되게 진심인 사람이 진심 이상인 사람이 만약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도 이렇게 게임에 진심일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이제 헤어졌으니까 게임할 시간도 더 많고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좋다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너가 없으니까 이 게임하는 것도 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약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근데 가사만 보면은 이 사람은 좋아할 거 같아 진짜 말이 안 돼 근데 노래 진짜 좋네요 저도 이거 나오기 전에도 좀 들어보긴 했었는데 엄청 좋네요 그렇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찾은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노래인데 여기 있다 션면데스 이르비요케 이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야 근데 진짜 말이 안 된다 이 게임 아니 됐다 노래니까 뭐 이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저 오늘 진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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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얼이거든요 입술도 안 바름 그래서 오늘 살짝 걱정이 됐는데 뭐 모아와 우리 사이에 뭐 이 정도는 뭐 이 노래는요? 이 노래는요? 그런데 오늘 저의 cough 그 노래는요? 수고하셨을 때 우리의 아이콘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 이거 제목이요? 션맨댄스의 이를 비오케이라는 노래에요 셀만댄스의 이를 비오케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래가 지금 너무 큰가요? 그럼 좀 줄일 수 있어요 우승의 이를 비오케이션으로 괜찮아요? 조금만 줄여줘? 진짜 조금만 줄이죠, 그럼 자 그럼 또 질문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1 Commander 3 1 Commander 3 2 3 2 I will love you 또 못 참지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듣는 노래 아쉬운 노래 아시는 분 거의 없을걸요 우리 모아분들은 다 모아깅이라서 모를거에요 저 오늘 거의 12시 40분? 오늘 좀 출근이 늦었어요 박화여비 선배님 맞아요 어떻게 알지? 아니 이 노래 하도 너무 유명하니까 알 수도 있겠다 맞아요 입술 만지고 뜯고 없을거라 나는 믿을게요 오늘은 안돼요 내 사랑이 이대로는 이별을 감당하긴 어려운걸요 나는 약속을 다 지울 순 없었나요 아직도 애들이고 지우학 봤냐구요? 저 지우학 아예 안봤습니다 아예 단 한편도 안봤어요 어머니가 아신다고요? 그쵸 어머니 모를 수 없죠 옛날 노래같아 이거 확실히 발매가 안되지? 다시 예전처럼 다가와 웃으며 안아 죽어줘 정말 날 좋아했는데 정말 날 아꼈었는데 정말 날 아꼈었는데 아니죠 그대를 다시 모르고 그런 일은 절대 없는거죠 나는 믿을게요 오늘은 안돼요 오늘은 안돼요 2000년에 나왔네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요 나 어떻게 알지 정말 25.21가 뭐예요? 커플 나인가 범규야 롤 챔피언 추천해줄 수 있어? 이것도 사람의 성향이 또 다르거든요 저는 정글 모든 라인을 다 안고 가고 또 이제 팀원의 쓴마디 쓴 그런 한마디 한마디도 다 삼길 수 있는 그런 약간 되게 아빠 같은 그런 라인을 가는데 나는 뒤가 없다 앞만 보고 달린다 하면 탑을 가는 거고요 요즘에는 요즘에 뭐가 좋지? 요즘에 레나타 글라스크라는 챔프랑 제리 라는 챔프가 좋습니다 근데 어떤 거든 본인이 많이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몸짜란이 비교했지 자유로운 선택과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그 새싹편 그 끝까지 나왔나요? 그 결과까지 나왔어요? 아직 그것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게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목이 아픈데 어떤 종류의 수프를 끓여야 하나요? 저는 감기 걸렸을 때는 카모마일티를 많이 시켜먹었어요. 한 두 잔 사가지고 보은병에 넣어가지고 자주 자주 마셨어요.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자주자주 계속 목을 따뜻하게 추겨줘야 돼요. 깻잎 논쟁이 이해된 거냐고요? 근데 깻잎 논쟁 이제 좀 가지 않았나? 또 이제 한몰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브이라이브용인가요? 지금 브이라이브를 위한 거였어요. 지금 브이라이브를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투바투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 지금 아마 브이 앱을 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빨리 오십시오. 투바투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 한 컴퓨터가 거의 안 했어요. 아, 숙소 컴퓨터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진짜. 이대로 포기할 수 없거든요, 진짜. 자존심이 걸렸는데라. 비타민 같은 거요. 저 먹으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노력만 많이 했어요. 유지가 안 되더라고. 풍경에 안 되버려. кажд結 커버해보고 싶은 안무? 뭐가 있을까? 저는 나중에 형님들 노래 중에 아이돌? 연습생 때 잠깐 해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좋았어갖고 기회 되려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옷 풀리로 나 이어나가는 건 어때? 근데 이때까지 받았던 의견 중에 가장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그거였던 거 같아요 옷 풀리 괜찮은 거 같은데? 왜냐면 또 태연이랑 저랑 또 음악 듣는 성향도 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되게 색다른 곡들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효고우 좋아하세요? 효고우 선배님 되게 좋아합니다 전 수빈 형이랑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수빈 형이랑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톰보이 이 톰보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빈 형 수빈 형이랑 저랑 좋아하는 가사까지 똑같아요 그 구간까지 그 폭풍 전 바다는 잔잔하니까 약간 이런 가사가 있는데 수빈 형이랑 저랑 둘 다 놀랍게도 서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 가사를 제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 다운보이 그 다운보이 난 지금 행복해 그래서 불안해 폭풍 전 바다는 늘 고요하니까 누기부터 빨리 타면 안 잤잖아 범규야 너도 F1 본능이 질주 보냐? 이거 넷플릭스에 있는 거잖아요 저 이거 좀 봤어요 나 잎의 빛이 잘 보이지 않던 찬양한 빛 제 눈이 멀어 꺼져갔는데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다 그러네 내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 아니 강태현 생일 선물 아니 어떡해요 여러분 진짜 아니 내가 태현이 생일 때 태현아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니? 라고 했더니 얘가 웃긴 게 바로 칼처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는 얘가 아니 몇 분 고민해보고 알려주겠구나 해서 계속 기다렸죠 근데 얘가 대답을 안 해요 그냥 20일 지났다 20일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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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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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aquela.. estiver. 수빈 형이랑 저랑 카이랑 이제 시간날 때 이렇게 한 판씩 하거든요 세명이서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범규 형이 제일 못하긴 해 너가.. 수빈 형이 티어가 제일 낮지 않나? 카이 형?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같긴 해 근데 너도 나보다 티어가 낮지 않을까? 어 아니고 응 아니야 어 아니야 수빈 형이 티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카이 그 다음 범규 어 난 늦기 시작했고 어 뭐 잠시만요 수빈 형 힘내요 네 어... 질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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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연준이 잘 지내요? 제가 짜내는데 연준이 잘 지내요? 연준이 형이요? 어...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히 잘 춤 열심히 하고 하고 있죠 맞아요 네 천천해요 아주 우리 연준이 형 맞아 맞아 아니 한 모아 분이 롤토체스 플래티넘이래요 저희만 만날 수... 뭐야 저희는 저희는 실버이기 때문에 모아 분 좀 치시는데요? 모아 분 좀 하시는데? 만날 수 없다 일반 돌려라 그러면 아 일반 돌려야겠다 저희가 금방 올리겠습니다 아 좀 치셔 그러니까 그러니까 흰이 형 그럼 너한테도 물어볼게 모아 VS PS5 아 그거 많이 받긴 했는데 아 뭐... 당연히 저는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아를 고르지 밀당하네 밀당 아 밀당이죠 밀당 이거 PS5 노래 나오고 나서 컨텐츠 팀이랑 만났는데 컨텐츠 팀에서 아 수빈씨는 PS 고를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야 네 아 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신 거지 약간 형 근데 이거 제가 가사 해석을 봤거든요 어 근데 여자애가 이제 남자애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어 근데 그리고 이제 2절에서 남자의 입장이 나오거든요 어 난 이 사람이 게임을 이렇게까지 집중을 하는 데에 대한 그런 뭔가 감정이나 사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어 근데 신기록 세워야 되니까 지금 데이트 못한다 이거예요 진짜 아니 무슨 이런 게 다 있어 휴닝이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런 게 아니야 일단 오케이 알겠어 어 네 시간 보내세요 어 수고니 수고수고 수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 이거 재밌네 어쩌다 보니까 한 5분 동안 또 멍멍이지와 함께 했습니다 아 나 그 노래 되게 좋았는데 아 아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이건가? 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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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토피아 저 카톡상 이리와 이리와 하 이거 광고 너무 많아 이거 진짜 세븐틴 선배님 노래인데 제가 놀토 나갔을 때 이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노래 되게 그 신장을 울리는 그런 노래였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또 너의 이름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그때 생각이 조금 나는 그런 곡인 거 같아가지고 되게 좋아해요 봉지 봉지 세븐틴 선배님의 지금 널 찾아가고 있어라는 노래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또 다른 멤버들과 같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약간 극장판 OST 같죠? 노래 진짜 좋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아분들 이제 저녁 못 드신 분들 얼른 저녁 드시고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 파이팅입니다 저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캡처 타이미어 끓여요 그곳에서 서서 더욱 그만 기다려줘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봅시다 모아분들 사랑합니다 안녕 이거 자켓 가지고 싶다고요? 안돼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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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